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활은 스스로 행복한 일을 탐색 도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후배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젊은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바로 국내 3D팬 장인으로 불리는 산아고님이 모교인 한남대학교를 방문해 후배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산아고님은 한남대 예술문화학과 11학번 졸업을 하셨는데요 산아고님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내 유튜버 가운데 최초로 3D팬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과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이후 불과 3년 만에 국내 구독자 140만명 외국인 구독자 120만명 등 총 2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셨습니다 산아고님은 초창기에 3D팬으로 피규어 위주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위안부 소녀상, 독도 프로젝트, 3.1운동 100주년 피규어, 오래된 버스 정류장 수리 등 사회 메시지와 사회 공헌 콘텐츠 작업도 시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남대 선교사촌 등에서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산아고님은 학창시절부터 영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영상 촬영과 편집 등을 유튜브를 통해 독학을 했고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공부하면서 영상 실력을 높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던 그는 3D팬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고 이 과정을 직접 촬영, 편집해 지난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유튜버로 활동했습니다 산아고님은 한 작품을 만들려면 최소 30시간이 넘게 걸리고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은 110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즐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수익과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3D팬 장인 산아고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저 진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